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 모처럼 평일에 휴일인데 TV도 재밌는 거 안 하고 심심해 죽겠네 아 심심해 죽겠어 재미없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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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다 왔어? 왔쩡 지금 완전 완전 대박났어 속에 있는 장난감 가게 진짜 재밌는 게임 출시겠어 막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나같아 어린애까지 지금 그 게임 해보고 있다고 남녀노소들 즐기고 있다고 그 게임을? 응 어린애 게임을? 응 거짓말 치지마 아니야 진짜 진짜 재밌다니까 우리 게임 꼭 해야지 지금 완전 재밌어 그 게임? 미쳐 진짜 완전 재밌어 그 게임 이름 뭔데? 점토병사 점토병사 나같은 게임 엑 내가 그 게임은 사실 몰라 응 응 응 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게임을 즐긴단 말이야? 응 그렇게 재밌어? 장난감 게임이잖아 장난감 게임이라고? 어떻게 봤다가 큰일내봐 그래? 그러면은 우리 가족끼리 한 번 네 명이서 가서 점톱에서 게임 한 번 해볼까? 응 아, 좋다 일어나자고 가보자고 한 번 가자 가자 무슨 게임이냐 그래? 또 꿀잼 가? 꿀잼 없었는데 잘 됐다 어, 진짜 티비 재미 없었는데 오늘 휴일이니까 오랜만에 나와도 점톱병사 게임 한 번 해보자 우리가 강추하는 장난감 가게가 저기 있지? 아 가보자 아이, 또 어떤 게임이래 이길래 그래 그냥 뭐 점톱병사가 막 와가지고 점토 만지고 노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어휴, 한 줄로 서세요 한 줄로 서세요 아휴, 진정하세요 사람이 없는데 생각보다 아휴, 다들 진정하시 다들 조금씩 천천히 오세요 아휴, 어서오세요 네, 저희 진정하고 있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휴, 반갑습니다 아휴, 저희가 다름이 아니고 그 뭐냐, 그 머싱이냐 저희 딸이 점토병사 뭐 게임인가? 뭐 그거 하고 싶다고 점토... 병사야! 어휴, 네, 어우, 네 흥분하셨는데 어휴, 그 게임 엄청 재밌나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점토병사 페스티벌입니다 우와 우와 점토병사 페스티벌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선 매우 다양한 점토병사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러면 싸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러면 점토병사 페스티벌입니다 오, 그렇군요 아, 야, 그렇구나 점토병사들 페스티벌이래 우와, 재미있겠다 오, 그러면은 점토병사를 어떻게 싸우는데요? 점토병사들을 일단 어떻게 싸우냐 일단 그러려면 일단 점토병사를 일단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 캐릭터가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자, 일단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가 또 있는 그런 많은 캐릭터들이 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다양한 색깔들이 또 점토병사가 있습니다 아, 이건 파란색이고 이건 핑크색이고 이건 노란색이고 여기는 검은색이 있어야 되는데 검은색이 여깄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은 어, 요요요요요요 이 친구 뭐야? 어, 이건 뭐죠? 토끼들은 뭐죠? 이거는 이름하여 네네네네 점토병사들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름하여 페스티벌입니다 아, 이걸 타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오, 재밌는데? 어, 이건 말이고 그럼 케이크말이다 이거, 봐봐 케이크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카멜루온인가보다 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구만 그렇구만 어, 그러면은 이걸로 어떻게 싸워요? 자, 이걸로 어떻게 싸우냐 일단 여기서 점포공사 일단 캐릭터 일단 선정해 주십시오 아아, 얘들아 얘들은 무슨 얘들은 무슨 색깔 할래? 여름 핑크색 핑크색 아빠는 검은색 여보는? 난 노란색 늑대는? 남자라면 역시 딥블루 블루?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아 저희 캐릭터 골랐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를 선정하시고 이제 그냥 싸우시면 되는데 그냥 싸우면 또 너무 아 짐이 없죠 그냥 싸우면 뭐 새로운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만의 또 새로운 특별한 컨텐츠 또 하나의 그 넣을 수밖에 없는 저희 점토병사 페스티벌만의 그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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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름하여 뽑기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뽑기? 헐 그것도 뭐야 여기서 다양하게 이렇게 펫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네 혹은 점토병사의 무기 강력한 무기들을 또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오 혹은 또 그의 또 튼튼한 갑옷이라든지 아니면 날라다닐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신비로운 장비들을 들을 수 있는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걸로 점토병사의 펫이나 무기나 기타 장비를 랜덤으로 뽑아서 싸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오! 재밌겠네 아 그럼 와 그러면은 우리끼리 한번 붙어보자 어때 어때 그러면은 내가 여보랑 나랑 싸우고 아들은 꼬마애들끼리 싸워라 하하 택다 자 그러면은 요루랑 늑대부터 해보자 아 요루부터 펫을 뽑아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왜죠? 펫 뽑는덴 하나에 3000원입니다 아아 이따 결제하겠습니다. 후불할께요. 후불 여론패스 이거 뽑았어요. 뭐죠? 어? 이거는 황금말? 당근말이래요. 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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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이 나왔어. 축하드립니다. 화살에 꽂이셨군요. 아 화살 이거 줘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버섯? 기타 장비는 버섯이 나왔잖아. 좋은건가? 슈퍼마를 버섯이란 겁니다. 아 네. 아 그리고 늑대 한번 모아보자. 입으면 내 철이나 나와라. 어 뭐야 이거. 아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가 나왔네. 천천히 맞으라는건가? 무기. 다음. 아니 자갈이 나왔잖아. 어허. 아니. 대체 어따 쓰는 물건이지 그건? 기타 장비는 기타 장비는? 슬라임볼? 난 굉장히 뭔가 소비적인 것들인가? 아 어쨌든 이걸로 이제 정토병한테 아이템을 준 다음에 싸우는 것 같아. 한번 싸워보자. 좋아요. 내가 이쪽에서 싸우도록 하지. 아 좋아 좋아. 한마리만 하는건가? 그치 한마리만 하는거지. 자아. 아이템을 줘 아이템. 정토병한테 아이템을 줘. 어허. 이거 타고. 이거랑. 어허. 어허. 화살로 때리는건가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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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일단 일단. 요루의 병사이름은 뭐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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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마리 핑마리 어때 핑마리. 말랑이 할래. 말랑이. 아 늑대는. 이름 뭐야. 내 병사이름은. 어. 레전드 어테커다. 레전드 어테커. 이거 큰일났구만. 좋았어. 이제 서로의 말이름을 부르면서. 아 점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시작해주세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준비하시고. 어허. 준비하시고. 아 누가 이길까? 자. 러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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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랑이랑 이겼어. 어허허. 어른발랑이 잘했어. 야 거의. 거의 몇초안에 죽어버렸는데. 가죠. 아 좋았어 좋았어. 자 그리고 여보랑 나랑 한판 떠보는거다. 그래.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아이템 뽑아볼까? 먼저 뽑아. 그래.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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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이 중요한거 같애. 뭐야 이건. 어. 토끼야 토끼. 핑크색 토끼. 토끼 연약해보이는데. 아이 좋을수도 있지. 무기 무기. 무기는. 어. 어. 이게 나왔네. 그릇이 나왔네.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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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릇. 그리고 기타장비. 기타 된장비. 핫. 어 이거 뭐야 어. 엔더진주. 엔더진주. 이거 뭐하는거지 저거. 짱 무서워보인다. 나도 한번 뽑아보겠어. 펫. 아니. 카멜론이잖아. 아 이거. 무기. 엘메랄드. 좋은건가. 기타장비는. 아. 마그마크림. 한번 붙어보자고. 헤헤.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이건 부부싸움이야. 헉. 만약 내가 이긴다면. 어. 용돈을 올려줘야될 것이다. 자. 카멜론. 내가 이긴다면. 어허. 다음달 보너스는 다 나한테 줘야될 것이다. 이럴수가. 자. 그러면 일단 카멜론 타고. 에메랄드. 먹어 먹어 먹어. 오오. 뭐야. 어. 주먹에 에메랄드가 끼어져있잖아. 우와. 쩐다. 마그마크림. 오오. 뭐야. 색깔 왜이래. 오. 이거 봐봐. 완전 쎄보여 내꺼. 카멜론같아 진짜. 어. 일단 내. 나의 점토종사 이름은. 무지개. 아니다. 무. 무카멜라다. 무카멜라. 카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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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리온을 탔으니까. 카라멜으로 하겠어. 카라멜. 그게 뭐야. 잘 졌는데 뭐. 여보. 여보는 여보는. 내꺼? 응. 내꺼는 니 월급폭트는 내꺼다. 아 뭐라는걸. 너무 길잖아. 이름치고. 짧게. 짧게. 월급이 하자 월급. 월급이. 월급이 좋다. 자. 이제 싸워볼까. 자. 카라멜 힘내야 돼. 월급아 힘내. 자. 롤리. 화이트. 오오. 뭐야. 토끼 죽었어. 토끼 죽었어. 어. 죽여. 전기를 쏜다. 내꺼 전기. 어. 내꺼 왜 켜킹. 월급아 힘내. 월급아 힘내. 지금 보니까 두드려 막기만 하고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때린다 때린다. 어. 공격을 못하는데. 월급이는. 월급. 월급이 뭐하네 지금. 월급아. 월급이 공격을 못해. 하하하하. 잘했다 카라멜. 돌아와. 돌아와. 아 이렇게 하는거구만. 좋았어. 자 그러면 아까. 요루가 이겼고 내가 이겼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결승전은 지는 사람은 딱 법맞게 하자. 어때. 어. 어. 좋 좋다. 오케이. 내가 진짜 세게 때려주지. 니가. 니가 딸인걸 잊게 해주지. 내가. 올라와. 알았다. 올라와. 이제 아이템 뽑자. 요루. 너부터 뽑아라. 여기서 뽑는거잖니. 자. 싸우자. 팻부터 뽑아라. 아니. 팻이 아니고. 이 점투가 나왔네. 다시 한번 뽑아라. 자. 어. 이건 뭐지. 아. 초록색 말이로구만. 잔디말이다. 무기는. 어. 아니. 이건. 좋아보인다. 시어블레이드. 오. 칼이 나왔어. 뭐야. 카스터의 눈물. 카스터의 눈물. 자 그럼 나도 뽑겠다. 레턴이다. 아니. 안돼. 토끼라니. 바니. 무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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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나왔어. 이거 뭐야. 좋은건가. 기타장비. 아. 종이. 아. 좋았어. 한번 싸워보자. 던져봐라. 으흠. 질 수 없다. 요루한테. 자. 토끼 타. 토끼들 일단 타고. 아. 이거 너무 흰색. 토끼인데. 어. 뭐야. 이거 망쳐도 흰색이야. 뭐야. 뼈도 흰색이야. 뭐야. 뼈도 흰색이야. 뼈도 흰색이야. 뼈 안 먹니. 왜 이거. 뼈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뼈에 효과가 없잖아요. 타고 있어서. 아. 난 새로 포켓어. 그럼. 아. 아.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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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토끼는 왜 안 타. 아. 패스 내가 대는 뽑고 오지 그럼. 좋았어. 아. 이거 안 타지는 건가. 뼈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아. 안되네. 그냥 없이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없이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길래. 이녀석. 일단 이번 제 병토. 아이. 병토래 병토. 점투병사 이름은. 백색이. 백색이로 하겠다. 모든 게 흰색이기 때문이지. 너는 뭐냐. 이번에. 내. 점투병사 이름은. 딱밤으로 하겠다. 딱밤. 나의 딱밤을 때리겠다는 건가. 그런 의미지. 자. 싸우자. 이제 표백제와 딱밤. 누가 이길까. 정말로. 자 그럼. 레디. 파이트. 어어. 야. 백색이. 정말로. 이길 수 있어. 딱밤이 짱쎄. 진짜 찱쎄. 어어. 에이아아아아아. 내 망처도 뺏어갔어. 에이헤이. 안 돼에. 강하다. 강하다. 아. 하하하하. 요리야 일루 와봐. 야 딱밥 때려 야 어디에 왔어 야 아빠 딱밥 때려 세게 때려 세게 때려 아파 맞춰 얼마나 아프겠어 엄청 세게 때려 엄청 엄청 아 걱정마세요 어머니 뭘로 때릴거지? 아니 아니! 딱밥을 안했더니 죽여버렸네 호기 나버렸어 아 이럴수가 아 점톨병사 이거 재밌는데요?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는 점톨병사 이거 잘하세요? 아니 저야 뭐 저는 늘 100점 100승이라서 저흰 저본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4명이서 싸우도 이기시겠네요? 아니 그정도에 뭐 눈 감고도 이길래 아 얘들아 아까 아이템 먹은거 다있지 우리 그걸로 다 싸우자 여기서 하나씩 다 풀어 두마리 우리 두마리 푸자 두마리 다른색깔 말고 검은색깔만 검은색깔만 아 우리 16마리 하자 야 여기다 아이템 풀어 아까 가지고 있던거 다 풀어 다 풀어 넣어 다 풀어 넣어라 좋아 좋아 아저씨 죽었어 자자자자 빨리 다 넣어 빨리 다 넣어 아이템 다 넣어 여기다가 아까 먹은거 없어? 이거랑 이거랑 오케이 거북이 태우고 야 우리가 우리권 이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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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반짝반짝이 저거 반짝반짝이 그리고 거북이랑 토끼랑 같이 어 막대기랑 어 좋아 다이아몬드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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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짱쎄보여 우리 짱쎄보여 우와 우리 짱쎄보여 우와 우리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우와 우와 회오리야 회오리 거의 야 아저씨는 무조건 진다 우리 다이아몬드에다가 어 휴지도 넣었어 휴지도 마그마크림 하하하하하하 당신은 죽었어 이제 우리 뭔술이길래 자 요리야 근데 이거 너무 딱 세게 때린거 아냐 아니야 연약관을 때렸어요 애들아 막 넣어 막 넣어버려 막 넣어버려 자 아저씨는 무조건 죽는다 이제 누가 다른 색깔이 있는거 같다 이 안에 그렇지 기분탓이야 기분탓이 아닌거 같은데 아 자기들끼리 싸우고있어 자기들끼리 싸우고있어 빨리 빨리 아 말도안돼 자기들끼리 어떻게 싸우냐 하하하하 어 자기들끼리 싸우고있어 진짜 싸우고있는데 헐헐헐 이거는 금을 주면 돼 금 주면 왕이 서열이 정리되기 때문에 금을 주면은 서열이 정리가 안되네 어쩔수없지 뭐 시작하자 시작하자 아버지 빨리 싸워요 바로 가겠습니다 어 이 사람 한마리밖에 없는데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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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기시게요 이걸로 하하하하하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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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킥이다 어 아니 아무것도 못하시는데 하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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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이 야비한 사람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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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어딨어요 아저씨 이런 야비한 사람을 만나 야 폭탄을 더 드려? 하하하하 야비해 아아 아저씨 돈 안낼거야 아무래도 가자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거 완전 사기꾼 아냐 사기꾼이야 선선을 잘되라 야 이거 다 가져가 이거 가자 가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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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살먹고 잘 살아라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